이제는 연예인들도 성형을 당당히 밝히는 시대입니다. 그만큼 연예인들이 성형을 많이 하기도 하고 과거와 달리 연예인들 스스로도 성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여성은 물론이고 요즘은 남성들도 꽤 하거든요.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 꽤들, 해들 돼요.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저 친구는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그런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시고 찝어내시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쿨하게 그냥 내가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그렇게만 ไร지